월요일에 함께하는 부동산 네트워크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먼저 함께해 주실 전문가부터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한국 황토거축연구소의 최영애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인사 말씀 전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굉장히 하늘에 그냥 높은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굉장히 좋은 날을 맞이하시길 바라면서 이 시간을 위해 좋은 정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최영애 대표님과 함께 즉시 묻고 즉시 답하는 즉문즉답 상담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 질문부터 확인해 보죠. 첫 번째 질문입니다. 신내동 두산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라고 하셨는데요. 신내동의 D아파트, 지금 중랑구 신내동이죠. 월곡동 쪽으로 평수를 늘려서 이사 갈까 합니다. 앞으로 전망이 괜찮을지요라고 여쭤보셨는데요. 자, 대표님 지금 중랑구 신내동에서 월곡동 쪽으로 평수를 늘려서 가신다고 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 전망은 어떨지 분석 부탁드립니다. 지금 신내동이라고 하면 동북권이 굉장히 지금 많이 변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핵심적으로 좀 한번 지켜봐도 될 지역인 것 같고요. 신내동이라고 하면 여기 7호선이 있습니다. 7호선의 바로 역세권의 옆에 곁에 있는 것 같고 또 여기 신내동은 상봉역하고 망원역하고 가까운 그런 1호선이 지나가고 있으면서 7호선을 있기 때문에 역세권입니다. 그런데 옆에 봉화산이라는 게 굉장히 큰 게 있어서 이 봉화산으로 인한 산책과 자연을 즐길 수 있는 게 굉장히 가치가 높으면서 옆에는 서울의료원이 있어요. 이래서 주변에는 재개발로 인해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신내동에 지금 현재 살고 계시는 이 부분을 아마도 월곡동으로 가시면 어떨까라고 문의를 하시는데 아무래도 월곡동은 시내 중심보다도 조금 가깝죠. 신내동에는 지금 현재 프로테조크 본다면 가치는 조금 더 상승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아파트는 거의 한 24년 정도 됐다고 예상을 하고요. 지금 월곡동으로 이전을 하신다고 하면 여기도 두산으로 보신다고 하면 뒤에 아파트를 보신다고 하면 여기는 4호선하고 7호선이 겸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장이유타운과 또 미아의 지금 현재 기름유타운으로 인해서 많이 개발이 되면서 입주를 하고 있는 이 시기에 지금 여기 월곡동 쪽으로 이전하신다고 하면 아마 가격으로 본다고 하면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평수를 높여서 가신다고 하면 아무래도 서울 쪽으로 중심 쪽으로 진입을 하셔서 오신다고 하면 조금 더 지금 생활번에서 이쪽으로 하신다고 하시니까 좀 더 낫지 않을까 싶고 지금 장이유타운이나 기름이 지금 굉장히 입주와 빠르게 움직여지고 있는 이 부분이고 삼성교 쪽에도 지금 가치는 수익성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무래도 신내 쪽에 있는 아파트보다 월곡 쪽에 있는 게 연도가 아무래도 덜 돼 있어요. 또 세대 수도 여기는 한 천여 세대, 한 1200세대 정도라고 하면 월곡동에 있는 이 아파트는 거의 한 2000세대가 넘기 때문에 대형 아파트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평수를 좀 더 넓혀서 움직이고 싶다고 하시면 아마도 가격 면에서는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 제 계측으로는 지금 신내동도 상봉으로 인해서 굉장히 여기가 범위가 넓어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또 여기가 재개발로 인해서 움직여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한다면 움직이셔도 좋다라는 그런 제가 소견을 드리고 싶습니다.